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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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우 여기다、ましげ! 맛있게 먹어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、네 우와 우와, 행복해 역시 행복의 완성 음식이야 힘들다 허리 나갈 뻔했어 진짜 너 허리 남아고 아니야? 어떡해 몸 다 해, 오늘 아, 감사합니다 오, 엑스 월남쌈 같은 거야 완전 마음에 들어요, 어떡해?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유서야, 잘 먹을게 머리 약간... 됐죠? 조금만 넣어 너무... 진짜 완전 맛있어 오, 마이 갓 맛있어? 응 눈물 났 것 같아 그 정도? 응 완전 맛있어 뭘로 찍어야 됐지? 야, 눈에 보여? 안 보여 야, 안 보여 보지도 안 하자 보지도 않으니까 걱정할게 넌 진짜로 먹어볼게 흠 음 이거? 응 한번 가봐 응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 너무 맛있다 믿을 수가 없어 평생 배가 안 불렀으면 좋겠어 볶음밥 완벽해 나 고마워 정말 너무 행복하다 근데 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 그치? 넌 어느 어느 쪽 음식이 제일 맛있어? 나는 잘 먹어 다 잘 먹잖아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양식 나 일식 좋아해 완전 의문데? 나 초밥 좋아하잖아 그따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일식이야? 난 일식 제일은 아니야 생각보다 제일 신기하잖아 아니 솔직히 나는 태국 음식 제일 좋아해 나 태국 음식 제일 좋아해 나 태국 음식 제일 좋아해 뭔가 새콤달콤한 게 나랑 정말 완벽하게 잘 맞아 나의 취향에 딱이야 언니들 뭐 먹고 있을까? 언니들 이거 같이 먹으면 진짜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언니들 그렇게othes 먼저 먹을까? 네 나중에 같이 먹으면 좋겠어 이거 너는 빽이라고 망해했을 거다 망해했을 거다 2.5가지 쉑이